천년 가는 기업 만들기 비움과 소통에서 펴냈습니다 코칭 경영원의 파트너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경제 경영사입니다 SK 그룹의 실질적인 창업주인 고 최종현 회장의 경영 철학이자 관리 체계인 SK 매니지먼트 시스템 경영론과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낸 실전 경영학입니다 히트힛의 실질적인 창업주인 고 최종현 회장의 경영상입니다